대한예술교장로의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지역선교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GMS는 지난해 11월에 필리핀 지역선교부에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지역대표의 김성영 선교사를 임명한 바 있습니다. 이에 따라 GMS 필리핀 지역선교부는 본부로부터 행전과 인사, 재정자치 권한을 받아 올해부터 자율적인 운행에 돌입했습니다. GMS 전철형 사무총장은 지역선교부 제도는 중복 투자를 줄이고 선교사들이 최고의 조건에서 사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전했습니다.